읽어주세요. 왜? 여자가 지목하는 거였어요. 받자마자 1분 안에 보였어요. 고민하지 않았어요. 지훈 오빠도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. 가서 질러줄래요? 네. 무슨 과정? 부서진다. 부서진다. 왜 그래. 아휴, 왜지? 여기서 너무 못 찾게. 됐어, 말을 지켰어. 너 입장인데? 엑스 안 만나고 싶은데? 점점 이야기도 하기 싫었어. 나는 첫날부터 개빡쳤어. 근데 여기는 연애하라고. 근데 아직 나 말하고 있어. 잘생겼어. 나는 지금까지 지켰어. 내가 잘 안 놀고 싶은데. 내가 뭘까? 내가 많이 안 놀고 싶은데. 내가 왜 이렇게 이끌어. 내가 왜 이렇게 이끌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